어제 오전 8시 47분경에 제주도 감귤밭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소방서가 출동을 하고 27분 만에 화재는 진화가 됐지만 승합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얼굴, 양팔,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현재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. 저 차예요? 세상에? 어머나. 지금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. 아니, 어쩌다 차량이 저렇게 될 만큼 불이 크게 난 걸까요? 세상에. 천영아 기자님. 일단 해당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요. 강귤 수학 근로자들이 이 차를 같이 타고 밭까지 이동하는, 수송하는 그런 차량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보통 승합차에서요. 식사 준비, 새참 준비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. 한 30대 여성이 이 차 안에서 10kg LP 가수통을 연결한 버너로 커피물을 끓이려다가 이 같은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. 아이고, 세상에. 진짜 차 안에서 LP 가수통 연결한다. 아이고, 저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하마터면 불이 더 크게 번질 수도 있었다. 이런 얘기가 전해진데 왜 그런 겁니까? 하재근 변호사님. 지금 큰일 날 뻔했는데 주로 불이 번지는 게 바람 때문에 번지잖아요. 경찰이 파악한 건 뭐냐면 저 30대 여성이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차 쪽으로 덮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었으면 더 퍼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. 저 차량이 전소가 됐고 주변에 있는 감귤나무 10여 그루도 일부 불에 탔다고 합니다. 당시에 그래서 소방당국이 추산하기로는 재산 피해가 360여만 원 정도가 난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 경찰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. 세상에 하마터면 진짜 커다란 인명피가 날 뻔한 그런 아찔한 사고였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